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아멘 이 정도 처음 타보는 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리겠네? 아침 식사. 저는 그러면... 누구야, 누가? 네, 저도 아시아식 먹어보려고. 오케이. 일단 처음 타봤는데 슬리퍼 주셨고 공간은 이 정도? 좀 넓널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아직 헤드셋은 안 좋고. 아, 이게 크래밍이. 이게 이거. 이 집... 티비가 없나? 뭐. 티비가. 이 요소는 애플 주스랑 과일, 물, 이렇게 부를 수 있었어요. 가면 고 체크 비닉가 레이 포 택업. 고 체크 비닉가 레이 포 택업. 이제 출발합니다. 살짝 활발. 이제 막 날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음이 크다.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아, 가사.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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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랑... 한사람나 하나씩 다 중심인 것 같아요. 마리오 볼 생각에 숨어났어요. 그러니까... 날패서 이중생활 아니야? 아, 맞아. 아, 맞아. 재밌는 거 되게 많네. 이거 되게 신박하다. 아, 이렇게 세워놓고 보라는 거구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자막이 한국어 더빙으로 들어야 되겠다. 자막이 없네.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자막이 없어졌어요. 연이전. 자막이 없어졌어요. enjoyable. 매일 4.5.5.5— 코리아. 아니 뭐야, 맙소사. 비행기였나 봐요, 그래서 막 문을 열고 쑥 하고 나왔어요. 지금 사람의 줄이 되게 많은데 일바로 나왔어요. 안녕. 그러면 바로 저기 약간 보면 그 통신사? 뭐 돈 한잔 뭐 그 교환소? 아, 뭐지? 교환소가 아니라 그 뭐야? SIM카드 있는 것 같아요. 자, 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짐을 바로 뺐고요. 저희는 이제 호텔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호텔 셔틀버스 미리 예약해서 아무래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택시 저기 있다. 택시 저기 있긴 한데 없다. 딱히 뭐가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 게 아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저부터 탑니다. 아, 완전 시원해. 지금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모레비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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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이스크림이 기다려야 돼? 아이스크림이 기다려야 돼? 너무 가까운데? 우리 체크인 들어갈 거고요. 아이스크림이 뭐지? 아이스크림이 뭐지? 좀 더 가까운 곳이에요. 아마 얼리 체크인이 될지 궁금합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와.. 오늘 아이스크림의 날인가 봐. 모든 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지? 아 귀여워. 여러분들 웰컴드릭 해줬어요. 여긴 제주도 같습니다. 저희는 체크에 3시 해가지고 9시 도착해서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벗어나서 일단 저희는 조용한 커피숍을 찾기 위해 갑니다. 짐을 다 맡겨놔가지고 너무 더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